오늘 이 아침에 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23년 한 해가 이제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약 2주 후면 새로운 2024년도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맘때쯤 되면 저녁에 도로나 거리에 나가보면 평상시보다 굉장히 붐비고 복잡한 모습을 보입니다. 아마 대부분 뭐 성년회로 아니면 각종 모임들로 인해서 인산인회를 이루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봤을 때 과연 나를 힘들게 만들고 때로는 낙심하고 불신앙에 휘청거리면서 다운되게 만들었던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사람 때문입니까? 아니면 여러가지 문제와 환경과 현실 때문입니까? 사람마다 각자 아마 다르겠죠. 그런데 공통되는 것은 주로 보이는 것에 영향을 받고 자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스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두 무거운 것과 응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신앙생활은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것입니다. 2023년 1월 1일 출발선에 서서 힘차게 한 해를 시작했고 이제 곧 23년의 결승점을 눈앞에 두고 있는데 오늘 이 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중간중간에 나를 넘어지게 만들고 왔다갔다 하도록 속이는 사단의 방해와 역사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23년 믿음의 완주를 하고 또 이어서 24년 새로운 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나의 신앙생활의 걸림돌과 장애물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것을 초월하고 넘어설 수 있는 영적 힘을 회복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필수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탄은 저와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 그리고 CBDIF의 여정을 걸어가지 못하도록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24시 짊어지고 결국은 무너지고 실패하도록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히브리스 기자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것을 다 벗어버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벗어버려야만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23년의 결승점을 완주하고 승리할 수 있는 승리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은 2주간의 시간 속에서 중붕병자의 내 친구처럼 오직의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근원적인 힘을 가지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우리 예원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 정제함이 없는 인생입니다. 오늘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제함이 없다. 정제라는 것은 죄가 있다고 단정 짓는 것을 보고 정제라고 합니다. 그럼 정제가 있기 전에 반드시 뭐가 따르냐면 심판과 판단이 따릅니다. 심판과 판단을 통해서 정제를 하는 거죠. 세상에서도 법정에서 판사의 선고에 의해서 유죄, 무죄, 그리고 형량이 결정이 됩니다. 그렇다면 정제의 반대 의미가 무엇일까요? 정제의 반대 의미는 속죄입니다. 속죄는 히브리어로 카파프라고 합니다. 그 뜻이 닦아서 없이하다. 어루만져 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뭐 없애다는 겁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양과 소의 피를 담아서 지성소 안에 있는 속죄소에 홀로 들어가서 그 피를 뿌림으로 인해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속죄를 얻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단번에 모든 죄와 저주와 심판과 지옥의 권세를 완전히 무너뜨리셨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 십자가의 피 대속을 통한 죄사함의 확신을 누리지 못하도록 나를 정제하고 다른 사람을 정제하도록 속이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레몬트 사약을 할 때 한 레몬트가 와서 울면서 도저히 이 사람을 용서할 수 없더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그럼 너는 어떠냐 너의 죄는 어떠냐 예수님께서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너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무조건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다 사해 주셨는데 어떻게 너는 그 사람의 그 잘못을 정제하고 판단하고 미워하느냐 내가 스스로 다른 사람을 정제하고 판단하는 것은 불신앙 중의 불신앙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불신앙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피를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피를 무의미하도록 무가치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불신앙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것을 살리고 용서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죄의 유무와 형량을 결정하는 것은 판사, 재판관에게만 주어져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범죄자라고 손가락질을 해도 법정에서 판사가 무죄를 선언하면 그 사람은 그 시간 이후로부터 무죄가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내가 누군가를 또는 내 자신을 정지하고 판단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적 사역에 개입하는 월권 행위입니다. 요한 1서 1장 7절에 보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뭘 깨끗이 한다고요? 사람의 행위와 행동과 양심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의 기준은 거의 다 윤리 기준입니다. 도독 기준 인성, 인품, 윤리 물론 중요합니다. 물론 필요합니다. 갖춰야 됩니다. 그러나 그거는 상대적 기준입니다. 우리의 죄를 속하는 절대적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고백 영접한 여러분들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었으며 그 어떤 죄도 그 어떤 연약함도 그 어떤 실패도 무너짐도 상관없습니다. 히브리스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극률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내가 나를 정제하는 나는 연약하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다 이건 전부 다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의 거짓말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불신앙입니다. 사탄이 나를 향해서 그 어떤 정제에 불화살을 쏘더라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섯 가지 확신의 방패를 가지고 일곱망대의 능력 속에서 능히 이기며 날마다 나의 영적 정체성과 신분건수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그러한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인생입니다. 오늘 로마스 8장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악법도 법이다라는 말이 있죠. 물론 이 말의 정당성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법은 그만큼 강력한 강제성과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 캠프를 하면서 불신 영혼들을 수없이 만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보다 훨씬 깨끗하고 진실되고 양심있는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훌륭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개인과 가정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재앙과 저주가 들이닥쳐서 가정과 삶이 완전히 풍지박산나는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훌륭한데 그렇게 깨끗한데 그렇게 진실되게 살아왔는데 뭐 때문일까요? 성경에서만 유일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재와 사망의 법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진실되게 훌륭한 삶을 살아도 재와 사망의 법 아래에 있으면 그 법의 영향력을 받게 됩니다. 그 법의 통치를 받게 돼요. 그 법에 붙들려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운명사주 8자라고 불신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개인과 가정의 삶에 사탄과 지옥의 망대가 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실패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연약하고 부족해도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에 있으면 십자가와 그 대속의 은혜 속에 있으면 구원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비밀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코 망하거나 실패하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설사 무너졌더라도 다시 십자가 앞에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그리스도 이름을 다시 붙잡으면 반드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돼 있습니다. 혹시 2023년 한 해를 달려오면서 너무나 힘에 붙여서 아니면 낙심하고 혹시 주저앉아 있습니까? 누군가로부터 상처와 아픔을 받고 쓰러져 있습니까? 아니면 나 스스로 내가 나를 봤을 때 내가 내 인생을 봤을 때 내가 내 가정을 봤을 때 내가 내 산업을 쳐다봤을 때 너무 한심하고 형편없고 무능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로마서 8장 30절에 보면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우연히 부르신 게 아니라 미리 정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정하심 속에서 부르셨고 부르심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고 그걸 통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는 거죠 이게 우리 인생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결국 영화롭게 만드시는 하나님이 난 33절에 보면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사탄이 아무리 나의 정체성과 자존감을 무너뜨리려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세상의 말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내 믿음과 내 신앙을 뒤흔들만큼 그만큼 영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누가 고발하겠냐는 거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고발합니다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수준과 이런 걸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34절에는 누가 정제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다 누가 저와 여러분을 정제하겠습니까? 여러분 가족입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 누구도 저와 여러분의 영적 정체성 신분 정제할 사람 없습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입니다 23년 이전일 지난일 다 잊어버리고 다 벗어버리고 다가오는 24년을 놓고 그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무너뜨릴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은 완전한 해방입니다 그 어떤 것도 그 어떤 현실도 그 어떤 연약함도 그 어떤 과거의 것도 여러분을 얽매이게 하거나 실패시킬 수 없습니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실수를 안 합니까?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패는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실수를 가지고 마치 내 인생이 실패한 것처럼 마치 우리 가정이 실패한 것처럼 마치 내 사역이 실패한 것처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건 어리석은 거예요 날마다 복음의 능력 안에서 일곱 망대를 굳게 붙잡고 일곱 여정을 발판 삼아서 일곱 이정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예원의 가육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